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전 잘 못해요. 저는 50시간밖에 안해요. 아 50시간 정도? 네. 뭐 솔로든 뭐 스쿼드든 우승해본 적은 있어요? 아니요. 아 한 번도 없고? 네. 라마님을.. 보..보면은 맨날 우승하시던데. 우승한 것만 올려서 그렇죠. 아. 우승한 것만 올려서. 여기 떨어진 팀 없고. 어! 걸렸다. 뭔가 만나자마자 몰살당하면.. 내리면 바로 부상 빨아야겠다. 야 붕대 좀 줄까? 아니 나 붕대랑 부상 많은데 지금 안 먹어져가지고. 붕대 지금 먹어줘. 나 안 먹어지는데? 아이템 사용이 계속 중단됐대. 왜 이러지? 넷. 넷. 오우. 에이저 한 개만 나와라. 하아. 연막팀도 먹으면 좋겠죠? 구상 없는 분? 응. 나 구상 있어. 몇 개? 세 개. 세 개. 라..마님? 저.. 이.. 드세요. 저 많아요. 어디 계시지? 저.. 구상 여섯 개요. 이거죠. 와우. 오케이 감사합니다. 정답. 정답. 저.. 정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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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그런거 어떻게 맞추시는 거지? 정답. 정답. 이 방향 이요? 이? 정답. 아마.. 페허 쪽. 페허 쪽 같은데. 페허 쪽. 125에서도 소리 나는데 둘이 싸우나 봐요. 정답. 지금 또 낫죠? 바로 이스트 같은데. 가까운가? 네, 멀지 않아요. 400미터 안이란 뜻이에요. 집 하나 저쪽, 제가 저쪽으로 가 있을게요. 여기 두 분 지키세요. 네. 그러게요. 저쪽, 30방향에 페어에 있는 거 맞는 거 같아요. 페어에서 계속 싸우네. 자기장이 페어를 낄 거 같아서. 네, 딱 이 정도로. 과연? 제발. 딱 페어다. 어디로 가야 되지? 2분 남았다. 저 도핑이 없어요. 저는 도핑이 없었어. 이렇게? 붕대에 14개. 붕대에 15개. 근데 지금 드링크 같은 거. 네. 주황핑으로 박아야 돼요. 이거. 이거 안 돼. 우리한테는 답이 없어. 아. 선택지도 없어. 수상도시로 돌면서 가야 되나? 수상도시에. 설마 뒤집어지면 이거. 저 총 잘못 눌러서 떨어졌는데. 총이 떨어졌어요. AKM 떨어졌어. 안 돼. 가야 돼. 가야 돼. 아이씨. 빨리 타세요. 저쪽. 소리 계속 나. 아. 여기서. 설마 넘어지거나. 넘어지거나. 하면은. 샷건으로 해야 돼. 내 샷건 한 개 더 줄까? 아. 아. 샷건 탄도 봐. 이거. 라마님. 총. 웅어예요. 저. AK랑. 아. 아. 가스. 건물에 사람 있을 거예요. 역시. 네. 죽인다고요. 저희가? 네. 어. 안 털린. 분명 있겠지. 이쪽 들어가요. 한 집씩. 한 집씩. 여기 털렸어요. 한 집은. 야. 뚫려있다. 뚫려있다. 조심해. 야. 일로와. 너 어디가. 중대. 야. 일로와. 여기. 235방향에 많아요. 여기 털려. 이쪽도 털려. 문 밖에는 다 닫고. 그쪽 지키세요. 어. 석궁 있는. 야. 석궁이라도 먹어놔. 여기 석궁. 이리와. 여기. 오케이. 터쳐놓을까요? 아니야. 소리내면 안 돼. 나이스. 자기장 좋다. 나이스. 조심해. 우리 그거 막아야돼. 올라오는 애들. 이거 이제 남쪽하고. 페어 쪽에서 오는. 웨스트 쪽에서 오는 애들 봐야돼요. 내 차이. 08. 7점. 벌 해야되나. 여기 들어가 있을래 그냥. 이렇게 양쪽에. 그러라. 일단 들고 계세요. 나중에 제가 먹을게요. 토니. 네. 내가. 여기 5초 남았는데. 뛰어. 자기장 준다. 아니요. 쟤 잡고 가야돼요. 나올 거예요. 보여요? 뭐야 왜 안나와 자기장 어 개아파 가요 가요 아씨 왜 안나와 구상 좀 빨고 네 구상 빨고 오 죽을 것 같은데 주황핀까지 붙으면 돼요 나 죽었어 미친 아 개가까운데 아 나 기절했어 아 왜 왜 다들 죽었어요 너무 아파 자기장이 개아파 죄송합니다 라이라마님이 캐리해주세요 캐리 각 자기장 관전 자기장 아니신 아니시네 소리나 소리나 어딘진 모르겠어 드링크가 우리 들도 없어가지고 맞아 먹고 갔어야되네 그 물 밑에 계시게요? 자기장 깎게요 아 나무 맞아 그 자기장 하는 법에서 봤어 바다에서 바다에서 있으면 진짜 올라나 오 자기장 되게 좋다 저 엠보 풀파츠 있었는데 아깝네 히이 흐이 흐이 아니야 괜찮아 우리 대신 일등을 해주실거야 가자 난 그렇게 믿어 나도 물 밑에 들어가면 못 쏘지 않나 저 저 물인데 저 저 왼쪽 나무 점령하는게 아 판명 봤어요 왼쪽 잠시만요 어 있다 저기있다 저기있다 이걸 내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와 부스스 어? 나갔네 와 부스스 소리봐 물에서 소리나요 아니 물은 원래 소리나요 아 그래요 어? 응? 내가 지금 풀함 에어 어 어 아니야 할 수 있으실거야 자 자기장이 되게 좋은거 같애 딱 걸쳤어 네 지금 걸치나 안 걸치나는 모르겠거든요 이 집 여긴 딱 걸치면 저 어? 뭐야 시리타 아니 저렇게 맞아 시리타 건물 건물에서 던졌어요 2층 앞에 건물 2층 두 명 남았으면 어 한 명 확인 건물 1층으로 들어가는 확인 팀 같은데 팀 같은데 아 저 어 싸운다 싸웠다 이겼다 오 2등 가기예요 라나님 와 아니야 부담 주시면 안 돼 사운드 좀 들을게 나왔다 아 수고하자 지상해 주 와 와 와 우와 우와 와 잘하진 개살이 와 와 와 개잘한다 내일을 향해서 숙배를 들어라 어쩌면 좋아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